주민등록증이 새로 왔습니다 항상 저는 비가 올 때마다 꼭 챙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의 11년 된 스틴벌랜드 붓이고요 하나는 이런 무비인데 음악 하면서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비를 더 싫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완전 무비 그 뭐라 그러죠? 완전 무장 완전 문장을 하면서 다니는 걸 습관화 돼가지고 음악인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홍대 근처에 합정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의 외가 쪽 친척이랑 같이 자메이카 음식과 자메이카 음악에 나오는 그런 식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사당에서 홍대로 가야 하는 기차를 타야 하는데 잘 못 타가지고 홍대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Still I don't like this I got on the wrong train so many times 하다시한 하루에 합정역에 도착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로 재밌어하는 삶의 일거리 중에 하나가 급조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미국을 떠나기 전에 가까이 지냈던 음악 동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자가 격리를 하고 어저께 끝나가지고 아침에 가서 마지막 조사 받고 있는데 그 형의 음악 작업실이 합정동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또 그리고 저의 사촌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학교는 같은 학교를 같은 음악 대학을 나왔는데 저랑 다니던 시기가 달라가지고 서로 만날 수는 없었는데 뉴욕에 제가 내려오게 되면서 만나게 된 형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테크노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유명했던 그 레이블 중에 글로벌 언더그라운드 라고 있습니다. 그 레이블을 통해서 나왔던 DJ들의 음악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라이브 현장을 녹음해서 CD로 발매한 그런 CD들을 제가 정말 많이 샀어요. 사샤, 존 딕위드, 폴 아켄폴드, 되게 나중에는 이제 그 레이블에서 글로벌 언더그라운드인데 이제 뉴브리드 해가지고 또 나오게 됐었는데 참 그때 테코녹 음악을 운전하면서 많이 듣게 되면서 그냥 악기에서 빌드업을 하는, 다이내믹을 올려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드럼 정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해가지고 다이내믹을 살짝 죽였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 매력에, 그 매력을 이해를 하면서 있었는데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이제 이 형이랑 또 다른 DJ하는 친구들을 제가 뉴욕을 떠나기 한 8개월 전, 6개월 전에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음악활동을 맨하탄에서 브루클린에서 퀸즈에서 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회상이 되네요. 그 형을 만나면서 제 안에 다시 그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한 불씨가 다시 커졌어요. 조나단 라이프 비디오로그에 한번 참여를 또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말로 어릴 수를 어떻게 하지? 그 천함? 하여튼 천함인지 매제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천함인 것 같아요. 그 천함은 일러스트레이션, 그 아티스트죠. 페인팅하는 아티스트죠. 제가 원래는 천함을 만나고 나중에 형을 만나야겠다라고 했는데 서로 그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종사하고 있는 두 분이니까 같이 좀 연결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녁을 같이 그 사이언보트에서 서로 절크치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12시 한 40분 정도 됐어요. 이제 자고 내일 하루 또 재밌게 살아야죠. 한 tryبل 계획 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